이제 말도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혹시 팀을 옮기고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? 괜찮아 저는 풀하니까 찾고 있어 누가 있는 뭔 발치에서 봐도 좋아요 저기 있어 있어 완전 있어 설리? 설리요? 그럼요 빅토리아? 누나 크리스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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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크리스탈이네 빛나는구만 이거 너 갔다 오실래요? 아니 그냥 여기 뭔 발치에서 볼래요 와 인정했어 크리스탈 이거 인정했어 뭔 발치에서 뭔데 그거 알아 여자의 속이 빠르다는걸 야 너 진짜 집단 여드린데? 어? 나 이거 어떻게 해? 어? 이거 봐 되게 예쁜 거 주웠어 주웠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지마 장난치지마 장난치지마 당장 안 쳐요 네 네 주원 오빠 설리야 주원 오빠 크리스탈 주원 오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빠 연기 너만 관심 줄게 너만 봤어? 뭐 봤어?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관심이 돼 어? 김수로야. 그거 진짜 수스러워한다. 스퀘이스트야 멋있지. 움빙 날 맞지. 움빙보다 더 잘생겼지. 가자. 누워. 누워. 오빠 하는 거야. 오빠 왜 그래요? 관심 받고 싶어요. 관심 받고 싶어요. 관심 받고 싶어요.